저열한 언론 고발 사주. 윤 정권은 사주 정권인가? 김성재 에디터. 사주란 남을 부추겨 좋지 않은 일을 시킨다는 뜻이다. 용산 대통령실 직원이 극우 어용단체를 사주의 정권 비판적인 언론을 고발하도록 했다는 자백이 나왔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소속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극우 단체를 부추겨 서울의 소리 등을 고발하도록 했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된 것이다. 뉴스타파 미디어 오늘 시사인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 5개 언론사로 이뤄진 언론장학 공동취재팀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대남 행정관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극우 단체인 세민연을 시켜 서울의 소리에 대해 고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행정관은 세민연을 보수 우파 플랫폼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단체가 조선일보 등의 윤석열 대통령 홍보 광고를 내고 김건희 씨를 비판한 언론에 대해 고발하도록 자신이 사주했다는 의미의 발언도 했다. 김 행정관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다. 윤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해온 인물이다. 세민연은 윤 정권 출범 이후인 2022년 11월 새로운 민심을 만들겠다며 출범한 극우 어용 시민단체다.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화환을 보냈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 행정관이 참석해 축사도 했다. 김 행정관은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하려다 공천을 받지 못하고 최근 세민연 회장이 다니던 기업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정관이 대통령실 근무 당시 극우 어용 단체인 세민연과 끈끈한 관계를 가져왔고 이 단체에게 정권 홍보 광고, 정권 비판 언론에 대한 고발과 관제대모를 사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김 행정관이 대통령실 근무 당시 세민연은 MBC의 윤 대통령 욕설 보도를 이유로 MBC 본사 앞에 몰려가 규탄 대회를 열고 며칠 뒤 박성재 MBC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의 소리도 세민연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김 행정관이 내가 한 것이라고 자백한 대로 일이 진행된 것이다.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대통령실 직원이 민간인 단체를 시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앞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에게 바비큐 김치찌개 파티를 열어주고 언론 장악할 생각 없다고 말하더니 뒤에서는 몰래 마음에 안 드는 기자와 언론사를 고발해 괴롭히도록 사주한 것이다. 과거 민주당 집권 시절이었다면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음습하고 비열한 언론 탄압 행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다지 놀랍지가 않다. 정권의 비열한 고발 사주 행태가 드러난 것이 처음이 아니라서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검찰은 민주당 인사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타파 기자 등을 고발하라고 국힘당을 사주한 사건이 있다. 윗선인 윤석열 한동훈은 불기소로 빠져나갔지만 고발 사주를 실제 이행한 손준성 검사는 기소되고 실형을 받았다. 윤석열 정권 출범 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지인과의 통화에서 mbc 저런 x들 어떻게 해야 하나라면서 관제대모를 지시하기도 했다. 강승규 수석은 김 행정관의 대통령실 직속 상관이다. 윤석열 정권의 비판 언론 탄압을 최전방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통위와 방심위도 고발 사주 의혹 전과가 있다.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 친인척 지인들을 동원해 비판 언론을 심해 제재토록 민원을 넣으라고 사주한 사실이 내부에서 폭로된 것이다.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는 고발 사주로 시작된 방심위의 비판 언론 심해 제재를 그대로 승인하고 류희림 위원장의 고발 사주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의 고위직 공직자들과 정권이 임명한 기관장들은 언론을 정권의 선전도구나 애완견쯤으로 생각하는 비뚤어지고 위험한 언론관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 정도면 이들의 언론관만이 문제가 아니다. 비판 언론을 괴롭히고 입을 틀어막기 위해 어용 시민단체나 친인척 지인까지 은밀하게 동원해 고발하고 제재를 가하는 저열함에 입을 담을 수가 없다. 민주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언론 자유를 핍박하던 검찰의 뒤에 대통령실이 있었던 것인가라며 입틀막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대통령 부부의 의혹을 감추겠다는 저열한 술수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발 사주라는 언론 탄압에 침묵하는 주류 언론들도 문제다. 비판 기사를 폭포처럼 쏟아낼 법도 한데 조용하다.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은 강승규 수석의 관제대모 사주에 대해서도 강수석의 부하직원인 김행정관의 비판 언론 고발 사주에 대해 아예 보도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5개 공동취재단 소속 언론과 mbc 등 몇몇 매체를 제외하고는 주류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도 비판도 하지 않는 사실이 오히려 충격적이다. 주류 언론은 과연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저널리즘의 본령을 수행하는 언론이 맞는가? 언론으로서 효능감은 있는가? 저열한 사주 정권과 한통속이 된 주류 언론들을 그냥 두고는 나라가 온전해질 수 없다. 정권이 민간단체를 사주에 비판 언론을 고소 고발하도록 한 사례는 박근혜 정부 때에 경험한 적이 있다. 세월호 참사 대응 무능과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대한 비판 보도가 나오자 박근혜 청와대 참모들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민간단체의 고소 고발을 사주했음이 나중에 기명한 정무수석 건무일지를 통해 드러났다. 비리와 의혹을 덮으려고 비판 언론에 대해 고발 사주를 일삼는 정권의 최후는 이미 국민들이 똑똑히 목격했다.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역사는 반복되어 Q&A